마드로마에인 중에 29번째 마디하고 46번째 마디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꾸미몸 좀 긴 꾸미몸 짧은 꾸미몸 있는데 요거는 장 앞 꾸미몸 또 다른 용어로 친다면 크레식 주법 중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포코키타보는 좀 다르게 표현들을 하죠 리가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강 리가도로 보시면 돼요 우의 음을 치고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하강 리가도죠 C매이저 세븐인데 솔과 도를 누르고 4번 손가락으로 라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은 미리 두 칸 밑에 있는 솔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탄연을 하되 라를 치고 나서 바로 왼손으로 줄을 밑으로 내리 그러니까 밑으로 튕기는 거죠 말하자면 내리면서 내리면서 튕기는 거죠 그 다음 마디까지 연결해 보는데요 한 다음에 4번과 1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라와 솔, 5프렉과 3프렉을 미리 누르는 거예요 왼손, 왼손으로 밑으로 미끄러트리면서 튕기는 거죠 그 대신 미리 잡고 있는 위치를 잡으셔야죠 라에서 솔로 한음 차이를 꾸며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잔압 꾸미믄 다른 용어로 치면 하강리가도 리가도입니다 용어 설명을 꾸미믄 하강리가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귀여워 fire To servants 음 음 으 음 음 음 음 음 음 음